큰아들의 목소리 특징 불평입니다 컴플레인 29절 보겠습니다 누가 보검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여기까지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거늘 너무나 문장이 괜찮죠 이 말씀을 읽고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명을 어김없이 지킨 이런 면도 있네 아버지에게 한 일이 공치사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좀 드러낸 경우가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이 힘을 주고 섬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장면이니까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이 섬김이 불평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신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섬기기는 섬기는데 섬기는 거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한 유형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섬기다라는 이 단어 영어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어성경에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종로롯을 했다 썰본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섬겼다는 게 게다가 종로롯을 했는데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대요 이 아들이 박수 쳐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이 아들 참 대단하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 장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자녀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버지를 폭권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버지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버지를 인간의 양심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또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지?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나를 종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종처럼 부렸다가는 감옥 갈 거예요 아마 자식들이 가만 안 있어요 경찰에 고발하든지 수사받을 거예요 이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아버지를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종로스를 했으니까 나에게 대과를 달라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느냐 내가 죽도록 종로스를 했으니까 대과를 좀 달라 나한테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5성급 호텔로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 200분씩이나 되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도 준비해서 주고 언제든지 오라고 환영한다 그러고 왜 우리에게는 짜장면도 사주지 않느냐 종로스를 했는데 그런 말이죠 착각한 게 있습니다 종로스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착각입니다 종로스를 해야 대과를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종로스를 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종로스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과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istv. Daniel 하나님의 축복을 드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